지금부터 저선민주주의민공화국 평양시 중교역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121호 선거구 선거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데 찬성하는 선거자들은 선을 들어 표시하시죠. 네, 시청. 우리 선거위원회는 모든 선거자들이 빠짐없이 선거에 참가하도록 하며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ove ya. 들이 잡아준다. bullmachen. 고춧가루 고춧가루